핑크퐁 핑크퐁 우석우석 병장동화 행젤과 그레텔 아주 오랜 옛날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행젤, 그레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같이 가, 오빠!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자, 선물! 고마워, 오빠! 우리 또 찾아볼까? 좋아! 행젤과 그레텔은 네잎클로버를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배고프구나! 맛있는 냄새! 저쪽이야!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어? 무슨 소리지? 저 뒤쪽이야! 달콤해! 맛있겠다! 어? 너희도 과자 냄새 맡고 왔구나! 어서 먹어봐! 사르르르 녹아! 어, 그럴까? 신난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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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로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볼래? 우와,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아,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하하하하! 저기 봐! 과자가 엄청 많아! 우와! 자, 자! 들어가서 맘껏 먹으렴! 신난다! 으악! 먹어보는 맛이야! 야, 맛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어, 배불러...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어! 어? 어? 왜 안 열리지? 가긴 어딜가! 이제야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뭐라구요? 안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하하하! 그렇게는 안 되지!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착한 줄 알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나! 짜증나! 너무 싫어! 아야 아야! 익었었게! 만들어버릴 거야! 더 먹어라! 더 먹어!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단다! 빵! 젤리! 초콜릿! 또 뭐가 더 있더라? 이제 그만!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저것도 먹어야 해! 배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먹어야 해!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나는 야마녀 오싹오싹 너희는 나올 수 없어! 하하하하! 오오! 오오! 아이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집에 가고 싶어!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이 소리는? 어? 저기 좀 봐! 아참! 여긴 과자로 만들어진 곳이지! 커다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자! 좋은 생각이야! 니니 뭐 똑똑한데? 니니! 니니! 다같이 열심히 과자 감옥을 갉아먹자 벽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자! 어서 나가자! 응! 어서 나와! 모두 꼼짝마! 마녀할머니야! 어딜 도망가려고! 어떡해! 조금만 더! 그랬대! 당겨! 못 나가! 못 나간다고! 아이쿠! 이런! 마녀할머니가 따라오잖아! 아하! 나쁜 마녀가 쿠키로 편하게 만들어줘! 호이포이! 핑크톡! 이게 뭐야! 왜 내가 쿠키가 된 거야! 어서 나를 돌려놔! 흥! 이젠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걸! 얘들아! 가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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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어떡해! 구해줘서 고마워, 핑크퐁! 내 마음이야! 우와! 고마워! 그럼 나도 보답해야지!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저 빛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잘가! 또 만나! 안녕! 어? 엄마! 아빠! 어? 헨젤! 그레텔! 핑크퐁의 멋진 마법 덕분에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말야! 아까 그 과자들 진짜 맛있긴 했어! 히히!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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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